좋은 노래 이게 몇 시 할 때 hatch 4일이니까 다 합치면 4일정도 타면 4일정도 타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48시간 동안 띄워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촬영장을 본인이 업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? 이렇게 고요한 이렇게 조용히 잔잔한 연못에 재현이 한 방울이면 그러면 퍼드가 됩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지 촬영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진짜 하이텐션을 올려서 저희를 다 끌어올려요 개인기요? 개인기요? 이렇게 좋아 그러면 제가 말했던 물개 자신있는 물개 진짜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퀄리티가 달라요 바다사자예요 정확히 바다사자 진짜 귀엽습니다 진짜 침쿵하실 겁니다 모두 진짜 귀엽습니다 진짜 침쿵하실 겁니다 모두 진짜 침쿵하실 겁니다 모두 침쿵하실 겁니다 침쿵하실 겁니다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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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흥 흥 흥 야 우리 성공했어 됐어 와 이렇게 pembo 앱 내는 뗄 수 없는 신비한 타투 오 랄랄랄랄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우리가 여기 찍을 때 약간 어떤 어기장같이 들어가서 있는데 느낌을 좀 미쳐요 뭔가 있는 거고 제가 여기 찍을 때 몰랐거든요 이렇게 나올 줄 나오고 보니까 약간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시스템처럼 나오더라고 찰나는 거 아 제가 자비스? 아이언맨 헐크야? 아 아 아니 지금 컨셉이 아닙니다 하고 거 들어오는 네 홀로그램 맵핑 홀로그램 맵핑이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게 처음 봤을 때 정말 그냥 딱 봤을 때는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상 그 조명이 딱 비춰지고 그 시스템이 다 가동이 되니까 와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멋진 이게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명장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저희 학교하는 장면 중에 저희 티저에 나왔던 장면인데 그... 오마갓... 아... 뭐지 뭐냐? 이거 이분 탁 한 표 있어요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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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진짜 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자세히 보시면 기타 후니가 이렇게 했는데 홀로그램 맵핑이 그걸 따라가듯이 빛이 쫙 따라가요 이렇게 손에 따라서 쫙 따라가요 너 지금 다른 얘기 안 했는데 다른 얘기 한 거 같아 아니 그거 아니야 승엽이 형이 싹 했는데 기가 막혀가 빡 이렇게 박혔어 어 집 가서 한번 또 봐 아 그래? 난 소장면이야 진짜? 진짜? 저희 준비됐습니다 네 온 우주를 심쿵시킬 준비됐습니다 네 앗 앗 저희 엔플라이 꼭 지켜봐 주시고요 기가 막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엔플라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의 운이 그 이것이 없는 것도 원 말 투 오 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랄 기가 막혀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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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가 막혀 한글자막 by 한효정